음악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강사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초등제 33과 비유한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깨달아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네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초림 때 오신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곧 주제림 때 있게 될 일을 예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보았더니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많은 목자들은 세상 끝이 되면 제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지구는 종말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전쟁이 그와 같은 육적인 전쟁일까요 더 나아가 이런 전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한 전쟁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한 전쟁은 바로 교리 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한 전쟁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육적인 전쟁의 특성을 알아봐야 되겠죠 육적인 전쟁의 정의는 두 나라 이상이 어떤 목적을 두고 싸우는 행위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망하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의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속에서는 과연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육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또 두 세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의 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마귀가 있는 사단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주관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땅의 선민의 나라와 또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이방의 나라로 이 육의 세계도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민의 나라와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이방의 나라가 그 뜻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선민의 나라를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시온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사단의 나라는 바벨론 애국과 같은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전쟁 곧 선민의 나라와 이방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선민과 이방의 전쟁의 그 참뜻은 이제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의 이 괴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곧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갑옷을 챙겨 입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준비하라는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을 빙자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 곧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전쟁은 세상의 창과 칼을 통하여 싸우겠지만 이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은 어떤 것을 무기삼아 싸워야 될까요? 그 내용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검은 세상의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는 세상의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나뉘어졌으며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주관하기에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민의 나라와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이방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가 그 생각과 뜻이 다르기에 늘 전쟁을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목자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거짓목자에게 비진리 곧 거짓말을 주어서 이 두 가지 말로 영적인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한 전쟁은 육적인 전쟁을 빙자한 영적인 전쟁으로 말과 말의 전쟁, 곧 목자들끼리 싸우는 교리 싸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목자들 간의 전쟁이라 했으니 그 목자들이 이끌고 있는 각 교회는 나라로 비유할 수 있으며 교단은 민족으로 교단의 목자들은 왕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이와 같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거짓말로 빼앗아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한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교리 싸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이라 주장하며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 주장한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목자가 바로 거짓 목자임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전쟁과 그 어떤 무기로도 사단 마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잡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시대마다의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북방의 나라 바벨론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황목해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때는 육적인 선민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방 바벨론과의 실제 육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그때 사용했던 무기는 창과 칼과 같은 육적인 무기로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선민이 이방에게 지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두 나라의 전쟁을 기록한 까닭은 앞으로 있게 될 영적인 전쟁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니 이제 초림 때 그 전쟁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서 보니 세례 요한이 당시의 목자들이었던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바리세인들의 소속은 뱀과 같은 사단 마귀의 소속이었으며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림 때 사단 마귀 소속의 목자들인 바리세인들과 하나님 소속의 목자였던 세례 요한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기관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이 뱀 독사와 같은 이방의 목자 서기관 바리세인들에게 침로당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침로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는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자가 서야 할 자리인데 이방의 목자들이 사로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은 초림 때 하나님의 선민들이 영적인 이방인 서기관 바리세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선민과 이방의 전쟁에서 선민이 패하게 되므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로잡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다시 전쟁을 통해 승리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때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뱀 독사와 같은 서기관 바리세인들과 싸워 이기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양들을 삼키기 위해 이리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과 싸우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시에 서기관 바리세인들과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육적인 무기로 싸우시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무기인 증거하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서 본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며 그 거짓 목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와 같이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이끌었던 장막은 사단의 목자들에게 침노를 당했지만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증거의 말씀으로 세상 목자들과 싸워 이기게 되므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셨으므로 당시에 거짓 목자 아래 사로잡힌 하나님의 선민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받고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서기간 바리세인들과 싸워 이기고 벗어나야지만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전 세계 곧 육적 이스라엘 세계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초림 때 사로잡힌 선민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고자 한다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벗어나 영적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참여해야지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초림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재림 때에도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게시록 1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읽어보신 바와 같이 하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다로부터 7머리와 10불 가진 짐승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곧 선민의 장막에 이방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결국 짐승과 하늘 장막 성도들이 싸워 짐승이 이기게 되고 하늘 장막 성도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이방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장막에서의 1차 전쟁은 선민과 이방의 전쟁 가운데 이방이 승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들과 다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장막에서의 2차 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게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게시록 12장의 장소 역시 게시록 13장의 장소와 같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붉은 용 곧 7머리 10불 가진 짐승이 들어와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에 해를 입은 여자가 용 앞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7절에서는 이 하늘 장막에 전쟁이 있게 되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 소속의 전쟁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장막에서의 2차전이 되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 아이와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용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제의 이 전쟁 역시도 육적인 무기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 곧 증거하는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9절에 가서 본 바 용이 싸워 지게 되므로 내어 쫓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승리는 아이와 형제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었으며 이 아이가 결국 게시록이 약속한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1차전에서는 이방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로잡았기에 구원함이 없었지만 2차전에서는 이긴자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림 때에는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사로잡힌 곳에서 나옴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마지막 때의 이방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긴자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사로잡힌 곳에서 나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게시록 17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신 바와 같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부르심을 잇고 빼내심을 얻고 또한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로잡혔을 때의 이긴 자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사로잡은 이방의 목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곳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게시록 15장 2절에 가서 본 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인 유리바닷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5절에 가서 보니 그곳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게시록 7장에 가서 보니 증거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자들을 모아 새롭게 창조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 사로잡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제 싸워 이김으로 새롭게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창조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곳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전쟁에서 싸워 진자와 이긴 자의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는 신명기 28장 7절에 가서 본 바 일곱 갈래로 도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긴 자들은 시대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림 때에는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통해서 열두 지파를 창조하게 됐죠 마지막 때에도 싸워 이긴 이긴 자를 통해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열두 지파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긴 자의 증거는 이스라엘이 되어 열두 지파를 창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마지막 때 진자와 이긴 자를 구분하시고 열두 지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비유한 병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한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유한 병기 역시도 육적인 병기를 빙자한 영적인 병기가 되겠죠 이 세상의 병기는 검과 활과 또 갑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비유한 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서 보니 이 성령의 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비유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10편 64편 7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화살로 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화살로 그들에게 쏘실리가 없겠죠 그러니 비유한 활 역시도 영적인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도한 선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서는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 곧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옷 역시도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입을 하셨으니 비유한 갑옷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한 병기는 바로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한 병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셔서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총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비유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유한 전쟁의 참뜻은 교리 싸움이었죠 또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비유한 병기는 바로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일곱 갈래로 도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어 열두지파를 창설하게 된다는 것도 이제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6천년간 미혹해온 마귀가 잡히게 되니 드디어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는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시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긴 자의 증거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고 열두지파가 있는 영적 새이스라엘 증거장막 성전으로 나오셔서 구원함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초등제 34과 비유한 천지입니다 성경에서 비유한 하늘과 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 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 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 받는 자 되자 고원 conjun mesh 소원의 아들두 한글자막 by 한효정